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공천 탈락자들이 선관위에 여전히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항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이종각, 이해수 예비후보와 유신혜, 백의혁 도의원 예비후보는 심사에서 탈락하고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이동호, 이성락, 이명수, 도의원 후보 3명과 12명의 시의원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자진 철회를 안내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 등록일 전인 23일까지는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